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정기 판변TV의 박환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3월 15일자 판례원고 민사 권리금 회수 반영어와 지연손해금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2월 2일이고요. 사건은 2020이다. 265058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소름해당 청구선거이고요. 원고가 임차인이고 피고가 임대인입니다. 이 사건은 파기 자판이 됐는데 결국은 임차인이 탐고를 했는데 중요한 정체문에 있어서는 다 인정이 됐고 다만 지원소 관련해서만 대법원이 약간 판단을 달리해서 파기해서 한 것, 사건입니다. 이 상가 임차인인 원고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을 했습니다. 신규 임차인을 주선을 해서 이 사람에게 넘기고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임대인인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규 임차인이 들어올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원고는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심은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규 임차인으로 받기로 한 권리금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음 날부터 지원소금을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계약금 받은 날로부터 계약금에서 얼마, 중도금 1억에 대해서 그러면 중도금 한 두 달 뒤에 중도금, 맥달 뒤에 해서 한 6개월 정도 기간 내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 각각 지원소금을 다르게 인정을 한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권리금 회수기에 방해를 했을 경우에 손해배상금에 지연소내금의 지산일이 언제냐. 이게 대부분이 달리 생각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대상이 된다. 즉, 임대차 종료할 때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소내금 기산일도 결국은 임대차 종료일이다. 즉, 신규 임차인과의 분할 약정과 상계없이 임대차 종료일 다음 날부터 손해배상책이 발생하여 지연소내금을 부담하게 된다라고 해서 원시금은 그거를 나눴는데 몇 달간의 이자를 더 지급하라. 이렇게 계산할 거죠. 즉, 권리금 회수기에 방해했다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연소내금의 지급일도 지급일도 임대차 종료일 다음 날부터 라는 거 요거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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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